김고수 팬분들께 들어가시는 기회도 대응해주고 계시고요. 네, 또 바로 이어서 차은대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누가 내리실지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인공은 김선호 씨입니다. 기동자에서 넓이 가득한 기동자 역을 맡아 선한 얼굴 뒤에 감춰진 진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셨습니다. 정말 무자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성공하셔서 연기변신에 성공하셨는데요. 오늘 신인 남의 경고에 오셨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오늘 좋은 캐릭터를 선보해주셨고요. 이번이 장편 영화 데뷔작품이셨는데 바로 신인 남의 장부를 오르셔서 멋진 별가 보노라고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오른쪽이야! 왼쪽이요! 왼쪽이요! 맨 왼쪽이 되시게 됩니까요. 잘생겼어! 유사람! 화이팅! 왼쪽이요! 완전 왼쪽이요! 왼쪽이요! 맨 왼쪽이 되시게 됩니까요. 김선호 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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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들어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영화 속에서 콜라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쇠도 좀 즐겨 드시는지 반응도 궁금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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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결과는 기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여기 온 것과 즉으로 영광이고요. 여기 오만 스터름로 주문이 있으셔서 그래서 생각은 좀 많아요. 고맙어요. 그래도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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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여유있게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아 아 정말 멋져요 아 팬분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